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스컷 거행인 경우에 다른 무리들을 통제하고 인솔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높은 동물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또 이 덕구의 외로움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구만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 우선은 깔끔하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준 후 안전을 지켜줄 높은 울타리도 설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차와 떨어져 불안해하지 않도록 집 가까이에 차를 주차해 주었는데 이건 특이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거위 새끼들. 거위 새끼들하고는 사실은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특히 거위는 사회적으로 통솔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이 좀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린 동물이 들어온다면 보호하려는 갑자기 등장한 새끼들에게 조금은 관심을 보이는 덕구. 하지만 다가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자, 어디 한번 울타리를 열어줘보지만. 그저 밍숭맹숭 허공만 쳐다볼 뿐 가까이 다가가진 않는다. 이때 물소리를 들었는지 본능적으로 개울을 향해 가는 새끼들. 위험해 보이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탓인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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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길에서 급격히 넘어지고. 이 순간. 오오 덕구가 움직인다. 넘어진 새끼를 도와주려는 것인지 서둘러 개울로 향하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제 발로 개울해온 덕구. 새끼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자상하게 살펴주는데. 약간 책임감 있는 보이스 컴퓨터를 보는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차 옆에만 붙어있던 그 덕구가 맞나 싶다. 이렇게 보니 다정한 거위 가죽 같은 모습. 덕구는 새끼들과 누린 어엿한 아빠 같다. 짝을 잃은 뒤 자동차에 집착하게 된 덕구. 이제는 아슬아슬한 자동차와의 사랑은 적고. 거위들의 아빠로 새끼들과 청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지난 4월 11일. 적막을 깨는 늑대들의 울음 속.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불안한 모습으로 우리 안을 오가던 늑대 미가. 갑자기 빠르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산통. 탄생의 순간을 위해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어미.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진통이 계속되고. 어미는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쥐는 순간. 드디어 새끼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탄생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힘겨웠지만 감격스러운 어미와 새끼의 첫 만남. 어미는 지친 몸으로도 새끼를 살펴주고 있었는데. 그 후로도 진통은 계속됐고. 꼬박 10시간이 넘는 산통 끝에. 미는 축복 속에 6마리의 새끼를 품에 안았다. 6마리예요. 다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아 놓으면. 50분 오려도 돼? 괜찮지만. 50분 오면 오면 좋은가? 대체 보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할까? 경이로운 늑대 출산. 그 후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출산 2주 뒤 다시 찾은 보안의 집. 새끼들의 안부가 궁금한데. 네. 잘 크고 있어요. 집 눈 뜨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안. 이제는 제법 어미 티가 나는 미주의로 열심히 젖을 빨고 있는 새끼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보다 2배는 됐네요. 때마침 우리 밖으로 나오는 어미. 기회를 엿보던 제작진. 미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새끼들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그래서 엉기저기 여기 모여있네.